그래서 채연이 오래간만에 일대일 수업을 하네요. 20일 하기로 했고요. 없는데 공부한 게? 이걸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21번 문장이 6개인데 여섯 개 중에서 몇 개 자신 있어요? 다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연필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와우 Is this your pencil?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Yes it is 뭐라고 물었더니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그랬더니 Yes it is Yes it is Yes it is 뒤에는 Yes it is And my pencil이 생각된 거에요. 계속해서 또 물어봅니다. 이건 이자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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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긴 거 어떻게 써요?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rusl 여러분은 룰러 룰러 그래서 이것은 이자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r ruler 뭐라구요? Your Your ruler 뭐라구요? 오케이 또 맞으니까 Yes it is 오 yes it is 와우 yes it is my ruler 와우 생략된 말까지 Yes it i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니플이니 Is this your glue? 이번에는 아닐거에요 아마 No it is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오케이 잘했구요 몇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s this your pencil 앱두순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고 부르는 말이구요 얘랑 비교해서 This is your pencil 하고 비교해서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이건 뭐 뜻이죠? This is your pencil 이것은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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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로 바꿨더니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 라는 뜻인데 그러면 단어로 보면 this 는 무슨 뜻 이에요 그렇죠 이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럽니다. 비동사는 is 말고도 m도 있고 그 다음에 r도 있어요. m is r 을 보고 비동사라고 하는데 왜 애들을 다 비동사라고 부르냐? 원래 모습이 원래 모습이 b 였기 때문이야. 그냥 같이 쓰는게 달라. m 은 i 랑 써서 i am is 는 he is, she is, it is 이런거랑 같이 써요. 여기 it 있죠. 그 다음에 r 는 you are, we are, they are 이런거랑 같이 쓰는거에요. 그렇습니까? 자, 뜻은, 비동사의 뜻은 두가지가 있다고 옛날에 가르쳤었는데 기억하고, 오, 그렇죠. 이다 라는 뜻을 쓰일 때도 있고 묻지 않는 문장일 때 이다 라는 뜻일 때도 있고 있다 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this is. 그래서 this is 하면 이것은 뭐뭐이다 이런 뜻인데, is this 했더니 묻는 말이 되는거구요. 그래서 you are의 뜻은 뭐에요? 너의 you 하고는 좀 달라요. you는 너는 네가, 너를, 너에게, 또는 너는 네가 이건 같은 뜻이고, 너를, 너에게 이건 같은 뜻인데, 어쨌든 이거 누가 또는 누구를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you are는 누구의 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여기에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었는데, 연필이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yes, it is my pencil. yes, it is my pencil.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ok, it is 뭐 되시고 왔냐? it is this 되시고 왔어요. 가까이 있는 거 몇 개를 가르치는 말이냐면, 뜻이 이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 this의 뜻은 가까이 있는 것, 몇 개, 한 개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this는. 그러니까, it가 한 개니까,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에요. 만약에 여러 개면, day로 바꿔 쓸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아마 여러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렇죠? 뭐 네 장갑이니,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개는 it이 아니고 뭐로 바꿨어요? day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이게 뜻은 그것들 이란 뜻이기 때문에, it은 그것 이란 뜻이지만, day는 그것들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하는 비위동사도 전번에는 it이었으니까, 이번에는 21호에서는 it is, is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22호에서는 is 내신에 뭐가 나오냐면, is 내신에 R가 나오고 있을 거에요. 여러 개이기 때문에, day랑 맞춰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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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n't my glue. isn't는 뭐해주신 말이에요. is not. no it is not my glue. 다시 들어가면 아니란 얘기를 할게 쓰는거죠. 오케이 수고했어요. 계속해서 22호 여러 개에 대한 얘기 계속 공부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